저평가는 유망 종목을 찾아봐야 한다, 개별 종목을 찾자고 앞서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유망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공감 샤인투자파트너스의 강영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뵙던 인물인데 회사를 옮기셨네요? 네, 회사를 옮겼습니다. 지금 영업조직에 있다가 운영조직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회사를 옮기셨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종목들에 요즘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일단은 각오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각오를? 앞으로 2주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기존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주가나 다른 투자 포인트를 리뷰로 한번 계속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완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작년 카드사 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금융사, 통신사 등의 해커들에게서 중요 기업들이 지금 해킹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도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장으로도 해커들에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보완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보완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완주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저는 시큐브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설립됐고 정보보완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회사인데요. 우선은 서버 보완솔루션, 통합 계정관리, 그리고 통합 로그인 보완 제품 등의 주요 제품 등을 지금 가지고 있고 개인용 공인인증서 보완솔루션을 신제품으로 개발하고 있고 모바일 보완솔루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완업계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홍기용 교수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채 비율이 19%로 굉장히 낮은 기업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100억 이상 가지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 이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CQV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CQV를 딱 치니까 먼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최근에 물론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락을 한 건가요? 이유가 있고요. 이것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연초 대비해서 30% 이상 주가가 빠졌죠. 6,800원대에서 4,300원까지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과거에 4,000원 수준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것을 본다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하반경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재무적으로 본다면 시총이 현재 270억 수준인데 현금이 약 100억 정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40%대에서 올해 19%대까지 내려오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아진, 재무건전성이 좋아진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는 현 구간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 현 구간이 싼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반기 실적이 좀 안 좋다는 요인을 뽑을 수가 있겠는데 US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발출을 많이 받는 회사예요. 공공기관들의 발출을 받는 회사들은 대부분의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적이 악화되면서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향후 상승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를 짚어보겠는데요. 우선은 최근 보면 군대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총기 사건, 구타 사건, 자살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군인에게 개인 휴대폰을 주겠다라는 이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휴대폰을 지급해서 사회와 소통을 하게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겠다라는 이런 의도인데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 업체들이 이런 군대의 보안을 따내기 위해서 입찰을 들어갔는데 C큐브가 따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를 했고 국방연구소와 지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 매출이 일어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 분위기상 보면 내년으로도 앞당겨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는 사업이 거의 매년 5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있어서 이 회사가 평소 200억 정도의 연 매출을 하는 회사가 500억 이상의 연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군대라는 부분의 특성상 보안이 상당히 필수적일 것 같아요. 아무거나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보안업체에 주목을 한다라고 10번째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실적도 앞서서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매출 증가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지 우선은 과거 실적 추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2009년도부터 올해 실적 추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12년도까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거의 2배가 넘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었고 여러 고객들 중에 아까 공공기관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2013년도는 자금 집행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실적이 좀 줄은 부분이라 좀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국회 정상화와 지금 자금 집행이 지금 올 이번 들어서면서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에서 좀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평년 수준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매출액 190억대를 지금 회복할 것이고 영업이익 30억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 이외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순익은 거의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순익 30억 수준까지 볼 수가 있는데 여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PER로 본다면 PER 배수가 굉장히 높은 배수를 받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9배 수준이라서 대비해서 굉장히 싼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까지 합친다면 향후 실적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종업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공장 같은 회사가 아니고 이런 종업원수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종업원수가 늘어난다면 회사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올해까지 종업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매출이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주가도 앞서서 짚어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슈 때문인지 또 바닥을 짚고 올라오고 있고 또 수급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는 좀 부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매매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필요일까요? 결론적으로 바이앤 홀드 전략을 사용하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사놓고 좀 기다리자는 전략입니다. 우선은 전조점 부근에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빠지기는 반등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성 자산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이 지금 이뤄지는 부분까지 합친다면 앞으로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오른다는 모멘텀을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 문제 그리고 보안 관련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서 주가는 앞으로 상승 여지가 더 많은 부분이라 볼 수 있어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향후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구성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말씀이신데 바이앤 홀드도 좀 기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우선은 2016년도가 군대 관련 문제가 해결이 저는 빨리 납당겨질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 안에 내년까지 한번 보신다면 좀 충분히 6천 원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지금 현재가가 4,400원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주가는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한 6천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삼으면서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C큐브 오늘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은 샤인 투자 파트너스의 강영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